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게입니다. 오늘은 게임 컨트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거에요. 컨트롤은 레메디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하고 505게임즈에서 배포한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메타크리틱 점수는 82점으로 높은 편이지만 게임에 약간 난해한 면이 있어서 유저스코어는 7.3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번역의 퀄리티가 낮아서 한국 게이머들에게는 좀 더 덜 친근한 게임이지만 게임의 세계관 설정과 컨셉이 너무 신선하다는 점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에서도 최근 30일 동안 플레이한 95%의 리뷰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엑스박스 게임패스가 트위터를 통해 솔직히 우리는 멜리사가 말하는 gif 파일하고 불길한 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라며 이메일을 캡처한 듯한 사진 한 장을 올립니다. 이 메일은 엑스박스 게임패스의 간부 멜리사가 엑스박스 게임패스의 직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 형식으로 12월에 EA 플레이가 PC에도 출시가 된다는 정보와 함께 게임패스에 새로운 게임이 추가될 예정인데 이름은 빨간 딱지로 딱 가려놓고 엑스박스 게임패스의 팬들이 계속해서 원해왔던 게임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위에서 언급한 빨간 불빛과 gif 파일을 보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 이메일은 기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스크린숏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지 마라 라고 적혀있네요. 이분도 참 귀여워요. 그런데 이 트윗의 댓글이 이 메시지의 의미를 알고 있듯이 좋아요 어제 컨트롤을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이제야 게임패스에 들어가는군요. 게임패스 추가하기 한 달 전에 게임 판매를 좀 멈춰주면 안 될까? 사람들은 이 게임이 당연히 컨트롤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퀴즈를 푼 것 같이 행동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아무것도 확실히 말한 게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게임 컨트롤이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추가된다는 루머는 1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1년 전쯤 엑스박스 수장 필스펜서가 믹서 라이브 스트림에 나와서 자신이 즐겨하던 게임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게임이 바로 이 컨트롤이었죠. 그리고 실수로 이 컨트롤이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올 것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발표가 없던 상황이어서 당시에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에서 직접 게임패스에 관련된 소식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고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크흐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엑스박스의 트윗에 빨간 박스가 어떤 게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엑스박스 게임패스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 참고로 저는 지금 샬롯과 슈간트 볼플랫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게임 컨트롤이 게임패스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12월에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추가될 게임들을 살펴보면 드래곤퀘스트가 12월 4일에 콜오브더씨가 12월 8일에 이렇게 두 게임이 새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임들은 엑스박스 게임패스에서 11월에 빠지게 되었네요. 엑스박스는 이번에 엑스박스 시리즈 X, S를 출시했습니다. 이 새로운 콘솔들은 스펙이 놀랍지만 할 게임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엑스박스의 수장 필스펜서의 말에 따르면 올해는 콘솔에 집중하고 내년 말쯤 되면 게임이 더 중요해질 것이고 이를 대비하고 있는 듯한 암시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 다들 아시겠지만 엑스박스가 75억 달러 8조... 8조 맞죠 이거? 8조를 들여 게임회사를 사들인 건 다들 아실 테니 내년 말 이후부터는 엑스박스 게임패스를 지켜볼만 할 것 같습니다. 게임패스 써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참 편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게임이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들어간다면 게임패스를 구입하실 건가요?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각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치키치키치크기야 they'll try to stop me. but I'm stronger than them. we're stronger. you and 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